이제 홈토록빠도 기억하셨죠? 문자나에 내가 좋아하는 팀쓰고 심표 그리고 또 다른 좋아하는 팀쓰고 전송! 잘 신내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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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약속! 네 그럼 이어서 저희가 무대를 만나봐야겠죠? 네! 궁금해요 궁금해요! 이류보 누구예요? 인피니트! K.휠! 싸이! 초영필! 이상 넷째 주 1위 후보였습니다! 대단하네요! 레전드의 국제가수의 최고의 아이돌의 최고의 가창력까지 종합선물 세트네요! 이렇게 대선배님들과 함께하니까 후배인 저도 가슴이 지금 터지려고 합니다! 오늘 선배님들의 멋진 공연 영상도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과연 어떤 팀의 일회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유료문자 메시지 샵 0505번으로 1위 후보 4팀 중에 2팀을 뽑아주시면 되고요! 한 팀 적고 심표! 또 다른 한 팀 적고 전송!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생방송 문자 투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좋아 좋아! 이제 첫 번째 1위 후보 K.휠 씨의 무대를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히스토리의 무대부터 만나봐야죠! 드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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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머!